위대한 선보 돈줄 맞잡도록 왔습니다! 왔습니다! 아 원! 아 투! 아 원 투 쓰리 포! 아 원 투 쓰리 포!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전자 촬영! 전자 촬영! 또요? 행복한 맞짱! 12번째 만에 트루룩 패배를 패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세가 도재장군단에게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오늘도요? 왜냐면 아까도 봤는데 의자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의자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와 근데 진짜 오늘 10개네요 10개 대가족? 설날이잖아 설날이니까 원래 설날에 많이 모이니까 그렇다면 오늘 도재장군단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막강한 도재장군단 도재장군단 나와주세요! 누구야? 누구야?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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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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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시작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덟 아홉 바로 끝 맞장 역사상 최다의 군단 슬록 러닝군단 슬록 소재버거 3종 세트입니다 소재버거? 네 굉장히 친숙한 얼굴이죠 네 10회 맞장 먹대회 우승자 군단에 선수로 참가했던 이원일 셰프님과 144만 구독자의 승우아빠 봉캐 목준아 셰프입니다 이야 와 와 이거 뭐야 비주얼 너무 맛있겠다 어머어머어머어머 와 저 생고개를 저렇게 색깔 봐 와 스테이크 같아 와 이거 치즈버거야? 제 것만 만드신 거예요? 제 것만 만드신 거예요? 어? 조크 조크 명절에 홈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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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돈줄군단에 좀 특별한 무기를 가져왔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컵을 꺼내볼까? 하나 둘 셋 짠 아 이거 뭐야 아 저게 뭐야? 아 저게 뭐야? 와 셋 짠 아 이거 뭐야? 셋 짠 아 이거 뭐야? 이게 컵이라고? 내가 내가 실제로 진짜 컵이야 이게 진짜 컵이라고? 네 이거 한 손으로 넣을 수 있어 3X라지 내 컵이 작아 보인다 저희 이거 준비했어요 난 여기다가 다 붓겠다고? 다 들어가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 딱 맞았다 아 아래에는 사우젼 아일랜드 소스를 위에는 렌즈 드레싱을 발라놓았다고 합니다. 사우젼 아일랜드 소스가 뭐예요? 이게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에 할라피뇨, 피클, 마요네즈, 케첩, 양파, 생파슬리, 훈제 파프리카 파우더 등을 추가로 믹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는 못 만드는 거예요. 이게 빵 사이로 소고기 패티 그리고 치즈 한 장 다거든요. 이 세 가지 버거 중에 오히려 가장 진한 풍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소고기 패티랑 치즈랑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고기가 다 했다는 거네요. 맞아, 맞아, 맞아. 우와, 진짜. 이거 봐봐. 아니, 여기 밑에 안에 속을 들여다봐야 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우와, 진짜. 엄청 부드러워. 고기가. 자르면서도. 고기 그 자체야. 아, 코스 타트. 빵이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워? 그리고. 고기도 부드럽다. 햄버거 먹으면 진짜 퍽퍽할 때인데 엄청 촉촉해. 치즈와 고기의 밸런스가 너무 좋은데? 담백하고. 음식은 사서 드세요 아니에요. 음식은 셰프님이 만들어주는 거 드세요. 이거 봐봐. 세 개 더 추가? 응. 저희 세 개 더 추가해주세요. 아, 세 개 더요? 세 개 더요? 치즈버거 하나만 더 주세요. 아, 띠드버거 하나 더요? 아, 띠드버거 하나 더요? 띠드버거 하나 더요? 정말 저도. 그래, 그래, 그래. 그럼 저도. 자, 돈줄진도 세 개 추가요. 네, 세 개 추가요. 예스. 승모아빠님 진짜 오늘 일 엄청 열심히 하는데 최대 몇 인분까지 만들어 보셨어요? 일단 한 명 상대로 해봤는데 제가 디펜스는 처음이 아니거든요? 아, 혹시? 혹시 그 한 명. 아, 그래요? 저한 사람, 저한 사람. 많이 드시는 분 있잖아요. 아, 그거 유명하죠. 그죠? 희박! 희박! 네, 네. 제가 한 2년 전인가 한 번 했다가 혼을 크게 났거든요. 사실 오늘은 좀 스무스한데. 진짜요? 빨리 드셔주실래요? 진짜요? 좀 빨리 드셔주실래요? 지금. 속도를 좀 맞춰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드셔드리는 거예요. 아, 뭐야? 그런 거예요? 아니, 그 멘트 우리가 하려고 준비하고 왔는데 들어버려서. 그래, 그래. 멍랑이 형님, 보고 나왔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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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괜찮은데. 예, 와, 아이고, 아이고, 야. 아,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될지. 사장님이 또 셰프님들 권한이거든요, 또.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아, 대박, 대박.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완전 맛있어, 대박! 한국 햄버거의 근본이죠. 불고기 버거가 준비 중인데요. 이 달달한 데리야끼 소스와 신선한 채소가 올라갑니다. 아 신선한 채소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치즈버거로 올라왔던 살짝 느끼함을 이 채소가 딱 잡아줄 수 있죠. 아 보세요. 상체에다가 티티만 넣어서 싸먹고 싶다. 자 우선 돌준티 9개. 이야 맛있겠다. 소스 이렇게 팍 나올 때. 최고지? 아니 무슨 일이야? 나의 치즈버거도 너무 맛있었는데 거기에 불고기 소스에 양파, 양차주까지 올리니까 진짜 끝이야 끝. 이거보다 난 맛있는 불고기 버거 먹은 적이 없어. 나도. 와 치즈버거 하나 덜 먹었지 이런. 제 불고기 먹으면 100개요. 아 불고기 먹으면 100개요. 100개요. 여기 짭짤이 다동자 아 조금 좀 지식기색이 있습니까? 네, 배부른 표정인 것 같아서 아 배부르다 최근 바턴 터치 하겠습니다 어? 어? 진짜? 가지 마세요 어? 해시브라우면 치미츄리 보고는 어떤 부 거지? 치미츄리가 뭐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치미츄리는 아르헨티나의 대표적인 소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스테이크 같은 고기 요리와 잘 어울리는 소스인데 원래는 고수가 들어가 있지만 이 향 때문에 호불호가 강해서 오늘은 그거를 깻잎으로 대체를 했다고 합니다 아 고수 대신해서 코리안 스타일 코리안 스타일 코리안 스타일 와 겁나 맛있어 저 이것도 뵐게요 아니 이거는 밖에서 파는 맛이 아니야 최애의의 대표 너무 맛있는데? 이거는 실은 돈줄을 위해서 저희도 처음 만들어 온 메뉴예요 사랑해요 너무너무 영광이에요 진짜로 셰프님 사랑해요 고마워요 횟시브랑 방금 튀겨서 진짜 정말 genre 바삭 series 우와 really 맛있다 너무 Odyssey 다 20절 군단이 앞서고 있다면 흰색 깃발이 2경자 군단이 앞서고 있다면 파란색 깃발이 올라올게 양 군단의 전반전 결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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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젊 desperately대기 두구 두구 próximo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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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변이 없다 혼나야겠어 전반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반전 결과가 돈줄군단이 33개 도전자군단이 27개로 6개 차이밖에 안 나요 후반전은 라채미어 경기인데요 총 3가지 라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시원하고 얼큰한 맛의 불맛 해물라면 진한 국물이 일품인 차돌 숙주라면 마지막으로 이국적인 맛의 파기름 마라탕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홍합과 오징어채, 새우살, 위소라, 쭈꾸미 총 5가지 해물이 들어갑니다 투명混odie 선글라탕 조명한회 세종료 굴을 가득 담아버리네 나 진짜 먹고 싶다 아 이제 와아 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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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야! 진짜 쇼다 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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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으로 보는 또 재미있게 있네. 불쇼! 이쪽에! 감사합니다! 여섯 그릇 나왔습니다. 와, 냄새 어떡해? 와, 불향 미쳤어!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불 맛 미쳤다! 음! 음! 세우다! 미쳤다! 음! 와! 나가면 돼요? 네! 불량 지대로입니다. 와, 이거 완전 해장각인데? 그렇죠? 면발이 화라했어요, 완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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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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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에서 이런 맛이 난다고? 그럴까요? 라면에 이렇게 불맛이 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어머어머! 어떡해! 와! 김두혜자들 뭐야? 몇 그릇지? 세 그릇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세 그릇! 몇 개 먹었어요? 저 두 개, 세 번째! 응! 세 개 드셨어요? 네 그릇 다 먹었습니다. 하... 라면 여섯 개가 놀고 있어요. 당신은 나에게 숨 쉴 틈을 주었지 뭐야? 오! 맛있겠다! 이래도 되나요? 이거 뭐 하는 거죠? 이래도 되나요? 당신도 한 입 할래? 아, 이거 좀... 어? 뭐야? 뭐야? 이건 경고 아닙니까? 아니 이건 퇴장이죠, 지금! 아, 이건 진짜 옐로우 카드 아닙니다, 이건! 레드 카드죠! 와인샷 다 가져가, 여기서도! 와인샷 다 가져가! 오! 저기 가서 그냥 앉으시죠. 앉아야 될 것 같은데? 몸 잘 느끼었어? 와, 예술이다! 뭐야? 우와, 예술이다! 야, 나도 해볼래. 이거 서버 해야겠다. 차돌 기름으로 진하고 깊은 맛을 내면서도 숙주가 들어가서 느끼함은 잡아주는 식간마저 재미있는 오늘 셰프 근단의 추천 메뉴입니다. 바로! 차돌 숙주라면! 오! 차돌 숙주라면 여덟 봉지역! 아니, 지금 잠깐만, 여기 다 먹었네? 먹었네? 진짜 먹은 거야? 아니, 먹었는데, 잠깐만. 저희도 시키죠, 저희도 시키죠! 여덟 개! 일단 여섯 개 할까요? 아, 여덟 개, 여덟 개! 여덟 개! 셰프님, 저희도 여덟 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 사람은 지금 미리미리 주문을 하는 거야. 라면 먹더니 큰일 났다, 지금. 여유부리더니. 와, 이 차돌 숙주라면 불량 너무 미쳤다. 우와, 이건 또 아까 해물라면이랑 또 다르다. 그건 약간 해산물 그거 시원함이었다면 이거는 약간... 이거는 불량의 고기 육회이다, 진짜. 어, 맞아, 맞아. 차돌박이는 구워 먹는 건 맛있지만 웬만한 국물이 다 들어가면 다 맛있습니다. 맞아요! 된장찌개 들어가도 맛있고 진짜. 라면에 들어가도 맛있고 아, 최고. 맞아, 맞아. 안녕. 양붕사님, 진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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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아니! 나 지적하셨던 분이세요. 아, 맞네, 맞네! 음! 소유비 비켜! 반갑습니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전원 조v5 에hr 와 지금 3개나 먹었는데 아니 차돌이 들어가니까 면이 완전 국물이 풍부해지는데? 맛있어?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어요 5개였어 지금 5개는 이제 중계실로 라면 하나 쏴 5개는 이제까지 쳤어요 저게 중계실로 한 그릇 보내볼까? 이진종 라면과이와 중계실로 라면하러 서비스로 보내주신답니다 저 멍랑이 형님 차도 숙주를 하면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왔어! 공운이에요 이거는 우와 냄새 냄새 안 나는데? 우와 비주얼 뭐야 이거 비주얼 우리 집으로 꼽고 간이 간이 어떻게? 뫼뫼뫼떼 양띵 아 이걸래 우와 우와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으아 잠깐만 오우 아아 으아아아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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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맛있겠다 지금까지 먹는 거 중에 제일 맛있게 들렸다 아 저거 너무 맛있겠다 저 불도 맛있겠다 불도 맛있겠다 자 마라탕면 5개요 라면은 1분 30초 갈게요 사양이 좋은데? 주문하신 파기름 마라탕면 나왔습니다 국민부터 이거 먹어볼까? 뜨거울 때 이거를 먼저? 어 자 화면 마라탕면 3분 나왔고요 진짜 마라탕과 라면에 와 이거 신기하다 오 신기해 우리 두 그릇만 끓여볼까요? 그래요? 우리도 한 그릇씩 먹어봐야지 아 아 아 아 아 아 면 짠 면 짠 면 짠 한번 하셔야죠 면 짠 이거는 이번에 하고 하고 싶지 않은데 일로와 자기야 면 짠 면 짠 면 짠 면 짠 면 짠 면 짠 면 짠 면 짠 면 짠 면 짠 면 짠 면 짠 면 짠 면 짠 면 짠 면 짠 면 짠 면 짠 면 짠 면 짠 면 짠 면 짠 면 짠 면 짠 더 먹었는데 아 잠깐만 아잠깐만 자자자 나 나 나 이 팀으로 갈 테니까 여섯 번 여기 줘 하하하하하하 야 이렇게 돈 줄고 난 라면 22개를 먹으면서 총 7개 차이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행복한 맞짱 오늘의 최종 우승팀은 돈줄은달입니다 저희는 더욱더 강력한 맛짱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승부 돈줄 맛짱들은 나오세요 나오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